여기가 벤쿠버의 벼룩시장입니다. 아들과 정말 오래간만에 벼룩시장에 왔습니다. 사회의 청소가 보니 또 다른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. 4단으로는 4단으로 보니 좋아요. 이건 프랑스 2단으로 보니 2단계입니다. 그것은 오픈용уг이라는 곳입니다. 이게 4단계에 면이 매우 강한이고, 저는 빛이 있습니다. 이렇게 gewoon 긴 와요. 그래서 thropagine입니다.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좋은 선택을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모든 부분은 제거입니다. 이 부분은 4개의 부분을 생각합니다. 그 부분은 좋은 선택입니다. 이 부분은 좋은 선택입니다. 예, 이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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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